조지 아미스테드는 1812년 전쟁 동안 볼티모어 전투에서 맥켄리 요세의 사령관으로 복무를 했던 미국 민병대 장교이다. 버지니아주 캐롤라인군 뉴마켓에서 태어났다. 그는 1812년 전쟁에서 군복무를 했던 5형제 중의 한 명이었다. 형제들이 민병대나 전규군에서 복무를 했다. 그는 나이아가라 요세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하고 있을 때 1813년 5월 27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강어기 근처에서 영국군으로부터 조지 요세를 함락할 때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는 이후 함락한 영국 깃발을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아미스테드는 맥켄리 요세의 사령관을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볼티모어 항구 외곽에 있는 맥켄리 요세에 도했을 때 아미스테드는 영국군이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깃발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별이 박힌 깃발이라고 알려진 그 깃발은 42x30 크기로 볼티모어의 주민 메리 피커즈길과 그녀의 딸 그리고 7명이 직공에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후 프렌시스 스코키가 지은 시 별이 박힌 깃발로 기억되었으며 이후에는 미국의 국가가 되었다. 9월 13일 새벽이 되기 전에 퍼붓기 시작한 맥켄리 요세에 대한 폭격은 9월 14일 아침까지 25시간 동안 이어졌고 아미스테드는 요세의 화약고가 폭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홀로 알고 있었다. 포탄이 화약고의 지붕을 뚫고 들어갔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미스테드는 화약통을 성벽 뒤에 치우라고 명령했다. 포탄 두 발이 요세 남서쪽 성체를 초토화시켰을 때 영국 함대가 요세에 2000발이 포탄이 비오듯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단 4명이 사망자만 나왔다. 영국 해군이 요세를 함락시킬 수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시 동쪽의 미군 방어군 본대에 폭격을 퍼붓기 위해 볼티모어 항구에 진입하기 위해 요세를 무력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군 총사령관 알렉산더 코크레인 부재독은 영국군 사령관 아서 브룩 대령에게 기습을 할지 후퇴를 할지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9월 12일 노스포인트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한 로버트 로스 소장을 대신한 브룩은 철수를 결정했다. 이 전투로 아미스테드는 중령으로 진급했다. 전투를 대비해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그는 3년 후 3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만다. 아미스테드의 사촌 루이스 에디슨 아미스테드는 남북전쟁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유명한 남군 장군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